고고고 갑시다 유튜브에 싸베 검색하면 유튜브 나옵니다 채널 나오거든요 구독 한 번씩 구독할 만하다 하면 한 번 눌러주시고 뭐 이런 걸 구독을 해 하면 한 번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싸베님 방송 주로 몇 시에 하시나요 저는 방송을 주로 아침 7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방송 종료는 이제 뭐 저녁 9시 10시가 될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밤 될 수도 있고 같이 게임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이제 7시 7시 기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되겠죠 시작 시간은 네 réussi 너이쉬 아 시트시트 시트 시트시트 요 앞에서 때렸는데 꼬리만 갖고 갔어요 꼬리만 갖고 갔어요 시트 예 자주자주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꼬리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바이트가 들어왔다는거에 감사하며 열심히 해봅시다 오 오 오 반응완 반응완 아 떨어지지 마세요 왔네들 오 오 오 두 번 두 번 더 천천히 와야겠다 일단 일단 한 번 캐스팅에 두 번 반응 온건 처음입니다 더 천천히 와야겠어요 이와요 여기 오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오죠 완전 다른데 쳤어요 완전 못 쳤어요 마법 시원했는데 진짜 못 쳤어요 와 물 조금 제가 좀 안보여서 잘 보이려고 한번 와 이거 치켰어요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지금 시키고 있어요 아 자꾸 못 때려요 커버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바보 바보들 바보들 자 자 한번 더 한번 더 내려 봅시다 안보여 아 안보여요 이쪽은 보이잖아 지금 이쪽은 보이잖아 지금 가생이 있단 말이야 더 가생이 있단 말이야 더 가생이 있단 말이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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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존 anders 알아 배우 은 지 빽빽 빽빽 떼깔 한번 보세요 몸에다 참기름 발라놨어? 떼깔 한번 봐요 진짜 지금 힘이 많이 남았어요 금빛 찬란하님 보이시나요? 진짜 비닐 멈추, 멈추, 멈추 덱깔이 진짜 좋죠 아 근데 이것도 잡혀서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더 멀리 날려야 돼 뭐야 뭐야 뭐야, 풀버드다 풀린 바이트다 풀린 바이트 와 와 저 오픈 쪽에 다 있나봐 내가 뭐지? 야야 들어가지마 아씨 들어가버렸다 아씨 올려봅시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올려봅시다 아 너무 너무 끌고 나온다 일단 풀고 풀고 애가 조금 나가면 확실히 올려봅시다 아 감겼을텐데 얘 그죠? 오째 잡음 주라고? 야 주지 말라는 것보다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? 나이스 나이스 역시 역시 일단 탑워터를 때릴 정도가 안돼서 수배로 바꿨거든요 역시 4천원짜리 수배는 진리입니다 진리 오케이 그럼 이거 이거 해비떼 아 우리 낙제형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금 탑을 때릴 정도로 그게 안돼요 360 블루먼님 땡 340 땡 아 작아요 깡패형님 안녕하세요 작아 작아 재봅시다 근데 볼날 또 아니 내가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저킹이나 트위칭 뭐 이런 교과서적인 행동 액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꼭 한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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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힘 좋다 와 힘 좋아 힘 좋아 으 야야 너 힘 좋다 힘 좋다 힘 좋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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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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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힘 인정 힘 인정 힘 인정 이렇게 고기 잡다가 뱀 팍 이렇게 물면 어떡해요 아 안 돼 무서워 차라리 줄이 터지는 게 나아 자 아 빵 좋은 놈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와 살아 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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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바닥을 따닥따닥 긁었거든요 그냥 제대로 절경에 와주네요 와 나이스 처음 넣어 먹어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쪽도 있단 얘기죠 형님들 다 낚였어요 힘은 좋은데 다 낚였어요 힘 좋다 진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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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걔 똥인 것 같아 얘네들 미친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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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사냥꾼들이 없었나봐요 나만 잡았나봐 아까 꺼 창고에서 올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사라풍인데 다 됐음 다 됐음 다 됐음 야 빵은 진짜 좋다 다 빵은 진짜 좋아요 다들 피부라껀님 안녕하세요 응애형님 안녕하세요 아멘 이 프로듀서 나 있어 바로 이 쪽에서 싹씩 하나 덕고 가네요 이거는 중장 IMPEACE 바로 발 앞에서 싹 덕고 가네요 시커먼, 먹둥둥이 날 가린다. 곧 비가 내리겠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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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돌로 파고주면 안 돼. 아, 힘 진짜, 진짜. 오늘. 오늘 송곳이 애들 기가 막히게 써주네, 진짜. 오늘 기가 막히게 써주네, 기가 막히게 써주네. 아, 힘 빠졌다.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빠졌다. 정확히 이만한 게 물었어요. 뭐, 일단은 패배입니다. 랜딩님 패배. 정확히 이만한 게 이만한 걸 물었습니다. 여기 한번 해볼게요. 요 앞에, 바로 앞에서. 그 같은 느낌이 안 나요? 저만 그래요? 하지만, 멀리서 와요. 바로 앞에다가.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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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요 앞에, 앞에 생각했거든요. 나이스. 나이스. 사이즈가 나쁘지도 않아. 와, 전 요 앞에서 지금. 와, 미치겠다. 요 앞에서. 요 앞에 이렇게 천천히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, 무슨. 저기 오픈워터에서 때려버리네. 와, 미치겠다. 진짜. 와, 오픈워터에서 때렸어요. 그러니까 오픈워터가 던져서 이렇게 슬슬슬 올라 그랬는데. 와. 근데 개구리가 너무 리얼해요. 진짜. 뭐 액션도 준 거 없어요. 그냥 살짝. 살짝 그냥 감기만 했어요. 지금 제가 노리는 곳은 또 있으니까. 그죠? 와. 개구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최고. 에? 저걸 넣어요? 저거 못 던지죠? 저거. 저거 엄청 가벼워요. 이거 지금 애말때나 되니까 던진거지. 엄청 가벼워요. 저거. 420g. 420g 나왔습니다. 420g 있나요? 제가 또 승리인가요? 저의 승리인가요? 아, 개칼린 값이고요. 저의 승리인가요? 그런 거 같네요. 말이 없는 거 보니까. 그죠?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해산물과장님 오실게. 고맙습니다. 410g이야. 아까비. 지금. 네. 이게 지금 이걸로 잡았는데. 그냥. 이게. 액션보다는. 그냥 퀄리티에 치중해서 만든 거 같아요.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. 그냥 개구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. 그냥 개구리입니다. 개구리. 무슨 뭐 액션이 없어요. 그냥. 물에서 감기만 하면 다리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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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. 이렇게. 하지만 지금 한 마리 잡으면서 저기 끌어올리느라 쓸려가지고. 한방에 딱 개구리 점프하잖아요. 연안에서 물로. 그때 팍 오지 않으면 그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딱 떨어졌을 때 거의 뭐. 한 2, 3초 안에 쇼그를 쳐야 되는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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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쇼그를 쳐야 되는 거예요. 금방 오죠? 금방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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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일단은 이게 정말 좋은 게 그거예요 액션 없어요 그냥 공 퀄리티 루어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퀄리티 좋은 개구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개구리 개구리도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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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빨리 감았다가 회수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게 빨리 감으면 물속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물속으로 그렇게 왔다가 멈췄는데 그냥 그걸 샥 갖고 가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완전 바닥이에요 아 완전 바닥이에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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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 스테이에 역시 불어지네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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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미너를 잡고 어휴 으어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 여기저기저기저기 나이 나이 나잇 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바로 앞에서 건드렸던 극저친은 아니예요 극저친 옆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200대 전부 탈락 200대 전부 탈락 민바라님 안녕하세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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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피한데 이거 베스 맞나요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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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우를 좀 작은거 썼더니 여기저수지 다 뽑을 수 있겠죠 타고 올라왔어 대박 오 빠지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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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떨어졌다 제발 털지마 나 손방구난다 진짜 진짜 털면 손방구나 제발 나 손방구나 한군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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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장원인가 힘을 좀 빼야되요 지금 밑그립이 없기 때문에 손방구나여서 빼다가 오늘 장원이겠네 오늘 장원 털방구나 일단 지금까지는 오늘 장원 야 털면 나 손방구난다 진짜 일단 오늘까지 장원 으아아아 털지마 털지마 제발 아 괜찮죠 오늘 장원입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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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있는지 안 물어주려고 아 여기 이렇게 빵 빵은 되게 좋아요 빵은 무슨 빵은 미국페스트인데 사이즈가 엄청 작네요 털지마. 손 나간다. 손 나간다. 손빵꾸난다. 나이스. 나이스. 500. 500. 나이스. 2번 거 맞추시는 분 퀵뷰 3주치 드립니다. 3주치. 장례 아니야. 2번 거 맞추시는 분 퀵뷰 3주치 드려요. 퀵뷰 3주치 3주치. 걸렸다. 퀵뷰 3주치. 보였어요? 보였어? 똥산새끼님 안녕하세요. 잡축비님 750. 땡큐. 보였어? 보였어? 아무도 안 낚은 거. 보였어요? 나이스. 크다. 보였어? 100은 넘는다. 진짜 재수가 없네. 옆에 작은 애 있었잖아. 네. 보였어. 진짜 복도 없지. 보였어. 보였어. 왜 얘가 무는 거야? 뭐야 이게 1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애가 이렇게 나오냐 턴치님 안녕하세요 진짜 뭐 하려면 이렇게 어정쩡한 애가 나와서 이게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뭐 좀 해 보려면 될 듯 안 될 듯 결국엔 안 돼요 있죠 있죠 못 먹나요 나이스 150g 나이스 150g 나이스 랜딩님 고맙습니다 랜딩님 체한거 제가 또 내려가게 해드릴게요 250g 넘는 거 아니냐 빵이 왜 이렇게 좋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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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힘 좋다 와 진짜 조그만데 힘이 됐네요 안시켰겠지 조그만데 힘이 좋고 깨끗해요 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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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큐립을 가졌어야 되네 아 아 아 리큐립을 가졌어야 되네 다 썼음 다 썼음 힘 다 썼음 힘 다 썼음 힘 다 썼음 와 이거 털면 또 손 빵꾸각이다 진짜 꽉 잡아야겠다 예 알죠 알죠 뭐야 봤죠 폴링바이스요 폴링바이스요 그냥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폴링바이스요 난리났어 그냥 저거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냥 감았어요 저거 아무것도 안했어요 던지고 감았어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보셨죠 네 지금 이상하게면 뭐 그죠 뭘 던져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럼 다시 바로 안녕하세요 와 실하다 얘 얘 좀 실하네 할아버지한테 걸리면 죽빵감이네 진짜 나이스 아이고 하늘터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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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절로 떨어졌어요. 약밤베스들. 약배들. 탈면 손빵곤한다. 탈면 손빵곤한다. 가보자. 진짜 반응이 대박 터지는데로 차려. 어머 어머 어머. 야. 나 요즘에 뭔 개그 배우니? 잘 찍혔어요? 어 완전. 일부러 일부러. 내가 사람이 이렇게 널머지는 사람이 많아. 저 파인거 봐. 이쯤에서 그만 일어나야돼. 계속 뭐가 막 내려가. 몸이. 안 아파 엉덩이? 아냐아냐. 하나도 안 아파. 진짜? 엉덩이가 아플거 같은데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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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